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2차전지 어떤 종목이요? 롯데 에너지 모터리얼이에요. 38500원에 30% 38500원에 30% 제가 방송 출연 날짜가요. 월요일하고 금요일이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월요일 금요일마다 롯데 머트리얼즈 보는 것 같아요. 롯데 에너지 머트리얼즈 이거 맨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상담하면 매일매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만큼 이거 물려계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사람들의 상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가. 저는 지금 차트 보면 제 차트 보면 보조지표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입형선인이 뭐니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봐요. 캔들하고 거래량만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TV 보고 계세요? 네. TV 오시면 차트가 캔들. 우리가 말하는 가격 캔들하고 밑에 있는 거래량 말고 다른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입형선이라고 해서 이상한 선들도 없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이런 색깔도 안 해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그렇죠? 저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지표라고 해요. 주지표는 가격이랑 거래량입니다. 이 두 개 말고는 사실 나머지는 다 보조지표고 이걸 잘 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보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주지표가 있는데 그게 인간지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간지표가 뭐냐라고 하면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이 뭐냐면 이게 이제 잘못된 이야기로 와전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 사람들이 내면을 조금 알고 난다면 정말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개인이 많이 사서 들고 있으면 안 간다라는 속설 들어보셨어요? 네. 네. 들어놔봤죠? 개인이 사서 들고 있으면 안 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나오는 개인이 아니에요. 여기 막 수급 보면 여기에 개인이 이렇게 샀다, 외국인이 샀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개미가 사면 안 간다라는 거죠. 또 개미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 초보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사면 안 간다라는 건데 롯데 머트리얼즈, 에너지 머트리얼즈라는 이 기업이요 제가 분석은 여러 번 해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은 의미가 없고 저는 이 기업 안 간다고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제 방송을 여러 번 보셨으면 이거 안 사야 되는데 사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제발 로그야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거 올라가기 되게 힘든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안 팔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시청자님도 보세요. 3만 5백 원, 5천 원쯤 되니까 이것도 싸다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개미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안 갑니다. 그냥 그게 주식시장의 공식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들보다 훨씬 더 확실한 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매일 전화가 들어온 종목은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나 기법을 알고 싶어, 비법을 알고 싶어, 주식을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돈 벌지 하잖아요. 돈 번호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갑니다. 이렇게 전화가 매일같이 오고 매일같이 전화 상담들어오고 하는 기업 안 갑니다. 언제 갈 수 있냐.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들이 손들하고 나갔을 때 손들하고 이제 못 보겠다, 꼴배기 싫다고 손들하고 전화가 안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집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 뭐냐면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주인데 아니 그냥 가만히 안 사서 기다리고 관찰하면 될 걸 왜 사서 들어가서 고생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단기 반등 이렇게 나와줄 때 저번에도 이거는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주 사신 분들께 제가 다 똑같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반등이 나올 거다,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가지 않고 반등은 조금 있을 텐데 그게 한 4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일 것 같으니까 그때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반대로. 그러면 내가 지금 손들여서 나가면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손들 안 하고 꾸역꾸역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재방송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거 손들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주를 들고 있는 거의 100%의 투자자가 있다면 0.1% 정도, 또는 0.0001% 정도만 재방송을 보고 있어서 손들하는 물량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한 4만 원을 정리하시는 것이 괜히 여기서 고통 안 받는 방법이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